축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응원하는 것이 더 즐겁잖아요 그래서 집과 다는 거 참 좋아했었어요 사고 당하기 전까지는요 애기랑 같이 경기장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흔처럼 자주 찾기가 어려워요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을 방문하는 게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이동약자 그 중 후천적인 이동약자의 비율은 약 95% 당장은 나와 상관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동약자가 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약자도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게 경기장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? 경기장을 찾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동약자의 시선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일 휠체어 전용석 위치와 대중교통에서 경기장까지의 이동 동선 같이 이동약자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실 때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기는 모두가 편하게 식구장을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K리그는 경기장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이동약자 안내지도 캠페인 문턱 낮춘 경기장 모두의 축구장 모두의 K리그 을 던지는 캠페인 기다려오는 가게 없으신다 그가 누군가가 처벌 또한 이렇게 흥헌 을